여러분 안녕하세요 10분상식 세계백과입니다. 대한민국의 문화는 반도에 있는 지리적 조건으로 대륙문화와 해양문화의 영향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고대의 한국문화는 시베리아, 중앙아시아의 북반계와 동남아시아의 남반계 문화가 혼합되어 나타났는데요. 이와 더불어 이웃국가인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기도 하였으나 한국 고유의 독자적인 문화와 융합하며 발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스포츠인 태권도는 한민족의 고유무술로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된 스포츠 종목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태권도가 시작된 역사는 고대 국가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고대 부족국가를 이루고 살던 시기 제천행사 때 행해졌던 체육활동에서 그 원료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태권도는 아무런 무기 없이 언제 어디서나 손과 발을 이용해 공격 또는 방어를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스포츠로서 태권도는 다양한 형태의 국제대회를 갖는 명실상부한 국제적 스포츠 종목이 되었습니다. 1973년 세계태권도연맹 WTF가 설립되었고 같은 해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세계적인 스포츠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식문화는 시대를 달리하면서 계속 변화해왔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된장이나 김치와 같은 발효음식이 발전했습니다. 발효음식은 영양이나 건강 면에서 매우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식은 다양한 음식 재료를 한 대 섞어서 함께 먹는 특징이 있습니다. 흰밥에 갖가지 나물과 볶은 고기와 같은 고명들을 함께 비벼먹는 비빔밥은 전세계에 널리 전파되어 웰빙 음식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불고기와 갈비는 외국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진 한국 음식 중 하나입니다. 그중 불고기는 쇠고기를 얇게 점여 양념장에 재웠다가 구워먹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음식 중 하나인데요. 고구려 시대부터 전해내려오는 대표적인 한식 중 하나로 지역마다 조리방법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래떡을 가늘게 잘라 여러가지 채소를 넣고 고추장이나 간장으로 볶아 만든 떡볶이는 한국의 매콤한 맛을 대표하는 음식입니다. 떡볶이는 역사가 오래되진 않았지만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분식 메뉴로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고 현대 들어서는 다양한 조리법으로 개발되어 더욱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떡볶이는 매콤하고 달달한 맛을 내기 때문에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인기 만점인 음식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전세계 e스포츠의 선두주자입니다. 1990년대 게임 및 전자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성장한 e스포츠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대중스포츠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온라인 게임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시작으로 꾸준하게 발전해온 한국의 e스포츠는 수많은 세계적인 프로게이머들을 배출하였고 현대에도 오버워치, 리그 오브 레전드와 같은 유명한 게임을 세계 대회를 모두 휩쓸면서 게임의 민족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인물로는 손흥민과 방탄소년단이 있습니다. 우선 세계적인 축구선수로 잘 알려져 있는 손흥민은 2019년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공격수이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클럽인 토트넘 후스퍼 FC 소속입니다. 포지션은 중앙 공격수나 측면 공격수를 맡고 있습니다. 영국 방송사 BBC에서는 손흥민을 역대 최고의 아시아 출신 축구선수로 평가했으며 아시아 선수 중 유에파 챔피언스 리그 본선 경기에서 최다 득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10대 청소년 시절부터 독일 분데스리가의 함부르크SB에 스카우트 되어 유망주 선수로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함부르크SB 시절 레전드 마니카츠가 가지고 있던 최연소 골기록을 경신하는 등 좋은 활약을 보이며 한국 축구팬들의 관심은 물론 독일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2013년 손흥민은 분데스리가의 명문구단 바이어레버쿠젠으로 이적했는데요. 그 당시 레버쿠젠 구단에서 역대 3위로 높은 이적료인 131억원을 받았습니다. 레버쿠젠에서 선수로 뛸 당시에도 손흥민은 팀의 챔피언스 리그 본선 진출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등 에이스로서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2015년 8월 3천만 유로, 한화로 약 400억원에 가까운 이적료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과 5년 계약을 체결하며 손흥민은 아시아 출신 축구선수 중 역대 최고 이적료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2018-19년 손흥민의 소속팀인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4위라는 쾌거를 달성했고 손흥민은 총 31경기에 출전하여 12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최강의 빅클럽들 간의 경기인 유에파 챔피언스 리그 결승 진출에 성공하면서 박지성 이후 8년만에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진출한 코리안 리그가 되었습니다. 손흥민 플레이의 장점으로 꼽히는 부분은 오른발 잡임에도 불구하고 양발을 모두 잘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유럽 최상위권 리그에서도 킹력이 강하고 정확한 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공과 속공, 박스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득점 루트가 고루 분포되어 있어 자유롭게 공격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상대 수비 선수들이 수비하기에 가장 까다로운 선수이기도 합니다. 손흥민은 현재 유벤투스에서 뛰고 있는 크리스티안 호날두의 여실 팬을 자처하며 등번호도 호날두와 같은 7번을 달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소속 클럽에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서도 에이스로서 맹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2009년 U17 월드컵 출전을 시작으로 한국 국가대표로 뛰기 시작한 손흥민은 2011년 19살의 나이로 국가대표로서 첫번째 메이저 대회인 아시안컵에 출전했습니다. 그 후로도 현재까지 피파 월드컵, 아시안컵,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꾸준하게 여러 국제대회에 출전하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2018년 아시안게임에 출전했을 당시 한골 5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대한민국에 우승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거친 몸싸움을 하는 축구선수임에도 감수성이 예민하여 종종 경기를 마친 후 눈물의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있는 탓에 손흥민은 손흥민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세계적인 슈퍼스타로는 방탄소년단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7인조 보이그룹으로 제2의 비틀즈라고 불릴 정도로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걸친 거대한 규모의 팬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대한민국 가수로서는 유례없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렇게 형성된 거대 팬덤을 바탕으로 각종 경제적 문화적 신드롬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새로 발매한 앨범 Map of the Soul 페르소나는 전 세계 동시 발매하자마자 86개 국가 및 지역 아이츬즈 순위 1위에 올랐고 최근에는 빌보드 소셜 50 순위 차트에서 100주 연속 1위라는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미국, 유럽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월드투어를 다니면서 대한민국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총알이나 무기류를 막아낸다는 뜻에 방탄과 7명의 소년들을 합친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은 10대가 살아가는 동안 겪는 여러 편견과 억압을 막아내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한류, 그중 케이팝의 해외 진출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아시아 국가들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은 인터넷 상에서 엄청난 활동을 하면서 유튜브 콘텐츠의 활용과 SNS, 시선을 사로잡는 화려한 퍼포먼스 등을 무기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세계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방탄소년단은 10대, 20대 청춘들의 고민과 사랑, 꿈들을 주제로 하는 노래와 세련되고 감각적인 뮤직비디오를 통해 전세계의 젊은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2015년 노래 쩔호에 이어 2016년 불타오르네와 피 땀 눈물과 같은 노래들로 인지도를 높이며 팬덤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2016년 말 빌보드 소셜 아티스트 상을 수상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붙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음악에 대한 매너리즘이 팽배한 시기여서 해외 팬들은 지금까지의 음악 엔터테인먼트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는데 방탄소년단으로 대표되는 K-POP만의 공연 연출은 매너리즘에 지쳐있던 사람들에게 신선한 반응을 불로 일으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수 중 하나로 떠오른 BTS는 문화 전반을 넘어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BTS의 행보 한 걸음마다 산업시장이 반응하고 있으며 그 파급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창출하고 있는 경제효과는 최대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 BTS 관련 주식 종목은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들썩이고 BTS를 모델로 내세운 상품들은 순식간에 매진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방탄소년단 사진이 디자인된 콜라부터 커피, 주스, 교통카드는 물론 방탄소년단 멤버가 사용한다고 언급한 제품까지 모두 완판될 정도로 그 큰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